네, 주도 섹터를 찾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과연 이 시간에는 또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가면서 또 오늘은 IT투톱도 올라가고 2차전지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시장의 지수를 좀 견인하기에는 약간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시장의 경계감도 짙은 상황인 것 같고요. 휴장 앞두고 저희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조금 우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김수영 앵커가 판단할 때 지금의 시장이 2,700포인트를 넘어서서 기존에 있었던 위치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단기간 내. 단기간 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바람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지금 부족한 게 수급 유동성인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시장을 꿰뚫어보셨네요. 저 또한 지금의 장은 지금 지수 영역 구간이 단기 고점 형태에서의 지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의 영역, 당분간이라고 한다면 1, 2주 사이 흐름이 아니고요. 최소 9월, 10월까지의 지수 흐름에서의 측면은 박스권 내에서의 횡보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지수도 상승을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V자 반등이라고 하죠. V자 반등으로의 제자리 회복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조건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의 끝단점에서 두 번의 투매를 동반한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주가 하락을 할 때 첫 번째 투매를 동반한 하락이 한 번 있었죠. 두 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가 회복 과정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전에 하락했을 때의 물량을 다 잡아주면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지수가 지난번 크게 빠질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 주 구간에 들어서 반등 주는 시장 흐름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극히 감소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어제, 오늘, 그제 거래대금이 대략 7조, 8조 규모에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락 이전에 거래대금이 보통 얼마였느냐? 12조, 13조였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대금이 감소한 상태에서의 반등은 제자리로 찾아가는 반등의 흐름이 아니고요. 낙폭 과대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적 반등. 당연하죠. 기술적 반등에서의 흐름입니다. 시장 내부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더라도 앞서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주도 섹터가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종목 간의 순환의 형태의 흐름들이 많이 진행되죠. 물론 하이닉스가 최근 상황 하에서 가장 발빠른 주도형 종목으로 반등을 주고 있지만 기존에 24만원에서 20만원을 하락했고요. 15만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18만원을 살짝 넘어서는 형태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형태가 아니고요. 그간에 하락하는 데 대한 일시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반등 이후에는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결론도 나오겠죠. 종목에 대한 접근도 지수 연동이 큰 지수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종목 중심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지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일단 큰 흐름은 성장주 섹터 내에서의 순환 매입니다. 기존에 제가 성장주 섹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2차전지, IT 플랫폼, 게임 포함됩니다. 여기 로봇까지. 이게 성장 섹터의 주도 종목이거든요. 최근 흐름도 바이오가 움직이고 2차전지가 움직이고 로봇이 어느 정도의 순환 매의 흐름이 나타나고요. IT 플랫폼도 움직이려고 하는 가능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지금 주도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음식료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유동성 부족하고 수급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작은 수급 안에서도 또 분산이 되다 보니 확실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데 종목을 잘 골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시장에서 음식료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관심권에 대한 내용으로 음식료 업종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료 업종은 특이하게 10년 주기 사이클로의 황제주가 나타나요. 황제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아직은 100만 원을 못 넘어왔죠.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100만 원을 훨씬 넘어가는 주가의 상승이 움직일 때 황제주라고 합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황제주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던 음식료 업종의 대표 종목은 롯데칠성과 롯데제과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분사하고 합평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름을 가진 회사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은 분사해서 다른 기업명으로 바뀌었죠. 2004년도에 롯데칠성, 롯데제과가 100만 원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고 14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는 갓뚜기라고 하죠. 오뚜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한 40만 원대에서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로의 황제주가 오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중간중간 쉬는 과정들이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롯데칠성이나 롯데제과가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이 마흐벽입니다. 여기서 한번 쉬는 구간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을 도약하는 형태로서의 주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2024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해당 종목의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삼양식품. 그렇죠. 음식료 업종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가능성,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종목은 삼양식품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로의 음식료 업종에다가 삼양식품의 관심권에 두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네. LS 일리트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MSCI 지수 발표 확인이 된 시점부터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할 때는 이 재료가 괜히 큰 재료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정보 노출성이 확대되면서 재료가 반영되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언제 움직일까요? MSCI 지수가 2월, 5월, 8월, 11월 4번 C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5월에 편입되었던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T,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5월에 편입됐었거든요. 이들 종목이 5월 이후에 편입된 뒤에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 때 2월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뭐 두 배, 50% 이, 3월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1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미 그래서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 신고 많았죠. 현대로템이 저는 관심 건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장에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관심도 가장 커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1순위로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대로템보다는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식이 크지 않은 삼양식품 또한 3순위 정도의 순위로의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대비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형태의 내용으로 관심권에 두고 있다. 두 가지 큰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긍정적인 포인트 두 가지 짚어봤네요.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사이클에 있어서 황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11월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트 진로가 1, 2분기 연속으로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 또 섹터 내에 혼풍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횡보 구간에 있던 음식료 중 화장품 쪽이 약간 쉬어가니까 오늘 음식료 쪽이 좀 뜨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종목별로 봤을 때. 여기서 실적 성장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고 싶은데 가장 큰 요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음식료 업종의 전반의 흐름은 일부 종목은 올라가고 일부 종목은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환율과 관련된 내용으로의 진행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상태는 1,360원에서 1,380원 사이에서의 등락의 모습이죠.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은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종목으로 주가 움직였어요. 환율이 계속해서 1,350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수출 관련 주들의 호응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환율이 하락으로의 전환이 되었을 때는 이 관련한 종목들의 매출과 성장세에 대해서 조금은 저의 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죠. 제가 오늘 사망식품을 말씀드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사망식품을 말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적 발표가 방금 전, 한 20분 전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시피. 역대급이죠? 역대급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매출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서프라이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망식품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단에서 1년 차를 두고 두 배 이상의 증가가 나타나는 업종이 없어요. 그만큼 사망식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결론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식품은 주가가 출렁출렁출렁하면서 54만 원, 5천 원, 55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침, 장초반만 하더라도 57만 원대에서 유지되는 주가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실 때, 이 정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료같이 노출. 그래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역발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단에서 식품회사가 두 배 이상의 성장주도 아닌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프라이징이거든요. 계속해서 추세 방향성을 증가추세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려요? 황제주, 10년 주기로 해서 황제주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70만 원 전후로 해서 성장통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70만 원 부분을 찍어주고요. 조정을 받습니다. 많게는 40만 원까지 받은 종목들도 있고요. 4, 50만 원 내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재상승의 흐름들이 시간차를 두고 상승하는 역할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삼양식품이 현재 주가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에서의 가격 형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55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진입 포인트로서의 관심권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난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 근처인 70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손절이죠. 손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그러면 52만 원 수준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조정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이 종목에 대한 관심권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주의 삼양식품. 제가 과거 주식시장에 있으면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음식료 업종의 황제주가 나올 때는 10년 주기로 해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의 삼양식품. 100만 원 넘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10년의 사이클로 친다면 충분히 황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삼양식품 가격이 어떻게 보면 70만 원대일 때 한창 주가 고공행진할 때 정말 산비디아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추가 공장 증설 이런 이슈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바탕으로 했을 때는 지금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5만 원, 목표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70만 원. 손절가 중요해 보입니다. 5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업종 내에서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종목 AS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펩트론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렇게 비만치료 쪽에 시장이 커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펩트론. 빠질 때 또 기회로 우리 한번 삼아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2%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비만치료 쪽이 살아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최근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들이 갈뜸 말뜸 갈뜸 말뜸 하면서 계속 위쪽에서 되밀리죠. 빠지지는 않는데 올라가지도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요. 기간 조정 과정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관심권에 두고 판단할 종목이고요. 아직 시세의 흐름이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판단되는 업종에서의 해당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측면에서의 관심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간 점검을 좀 받아 봤는데요. 여전히 관심 필요한 구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8만원 유효하다.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